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선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시선, 네 가지 뜻이 나왔는데요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 주의 또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또 미술에서 투시도법 시점과 물체의 각 점을 잇는 직선 또 의학에서는 눈동자의 중심점과 매개의 시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말에는 어떤 방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잘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콘택트 렌즈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몽골 같은 곳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좋은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알면 보이고 모르면 보이지 않는 눈이 있습니다 집중하면 보이고 또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선이라고 할 때 의미하는 눈은 바로 이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제가 팀 간사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 팀원이 선배를 교회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하고 오히려 반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반문 내용은 세상에 기아나 범죄나 끔찍한 일들이 너무 팽배한데 왜 이런 일이 존재하느냐고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걸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팀원은 반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뒀다가 제게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 받았을 때 저의 심정은 당황이었습니다 당황이었습니다 역량을 부족함을 느꼈고 그것은 제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좋은 말로 둘러대며 상황을 정리했고 하지만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찜찜함으로 남았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줘야 될까 그건 왜 그런 걸까 저도 더욱 알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찜찜함도 잊혀져 가던 어느 날 오늘의 본문을 접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익숙했던 본문이었습니다 성도분들도 많이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찜찜한 뒤에 다시 말씀해서 이 비유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그때 받았던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명쾌한 대답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은 밀밭 주인과 종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비유 이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다시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인은 보고 있으나 종은 보지 못한 것들 그 차이에 의해 생기는 질문과 대답으로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관계는 곡식과 잡초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벼와 피와의 관계도 비슷한데 이 가라지는 좀 더 독종인 것 같습니다 가라지는 마치 자기가 잡초라는 것을 안다는 듯이 밀의 뿌리에 자기의 뿌리를 다 휘감아 버린다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면 밀도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노련한 농부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농업이 배경인 사회에서 어설픈 품꾼이 아닌 노련한 농부라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보고 있으나 종은 보지 못한 것 또한 집중하지 못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종은 원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27절에 처음으로 종들이 묻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좋은 씨가 맞는가? 주인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씨를 제공한 주인의 판단과 뜻에 대한 의구심이 올라온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질문 속에 종이 흔들리는 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은 원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막힘없이 바로 대답한 것을 보면 원수의 존재와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원수가 쓰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풍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때 원수가 온 점 그리고 뿌리를 휘감고 자라는 가라지의 성질 등을 주인은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종은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종들은 두 번째로 묻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대답합니다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30절에서 주인은 다음과 같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또 정리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종들은 조급합니다 나름 정의감에 불탑니다 무언가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입니다 주인은 종들과는 조금 다르게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온전한 곡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상하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알곡의 뿌리까지 얽매이고 있는 가라지의 은밀한 방법을 주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라는 종의 질문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 임무를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담당하여 시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원수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존재하듯 천사도 존재하며 원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도 일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천사들의 담당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추수도 또 판단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것들을 종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 종은 싹이 나고 결실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구절인 26절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싹이 나고 결실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왜 씨를 뿌렸습니까? 결실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실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실하고 있는 알곡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에 집중하면 그것만 보게 된다고 합니다 종들은 가라지에게 집중력을 빼앗겼습니다 아마 그것은 악에 대한 분노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알곡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이라면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정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또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한탄하듯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소견대로 행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과 함께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자기의 백성이 사는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천국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무엇무엇과 같다와 같은 비유들입니다 비유에서 천국은 노련한 농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밭과 같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그분의 전적인 통치를 믿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그 방향성, 말씀들이 제시하는 그 어떤 방향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것은 무언가 살리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써 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 모든 의의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인님께 방에 돌아와 다시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분께 매우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며 또 이것을 전환하는 명령에 순종한 수많은 이름 모를 생명들로 인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가르침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주님께 그의 이름으로 물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역시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종들이 얻었던 답, 제자들이 얻었던 답 그것은 무언가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넘어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모양은 매번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항상 그대로인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 복음이라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항상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은 그의 백성과 또 왕이 없어 방황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로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도 그 시선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해도, 부족해도 언제나 같은 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을 매일매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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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